히힛 띠 어 여기 싸우네. 어 더블킬 잘하는데 무슨 산맥 2렙갱을 갔다고? 미친놈이네 저거 카종 가야겠다 어 뭐야 다 잡았어? 미친놈이 잘하는데? 나보다 잘하는거 아니야? 미친놈이네 저기서, 팀끼리 싸운다 해볼래? 되겠어? 너 정글사람 잘해? 해볼래? 어 실패했어 어 일로와 창피해주고 어 일로와 야 이걸로만 때려도 죽겠다 너 괜찮냐? 남의 정글 왜 들어와? 아니 할 줄 몰라? 남의 정글 왜 들어와? 그니까 아니 레벨 2 갔다가 니달리 갔다가 레벨 2 니달리 갔다가 왜 남의 정글로 들어와? 그니까 어 왜 벽도 못 넘으면서 아 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 얜 또 뭐야 아 일로와 일로와 봐준다 아 피우러 와봐 잡게 야 징크스도 와 아 얜 잡게 와봐 아 여깄잖아 어디가 아 아니 어디가 여깄잖아 아아아아하 씨발 하아 내 더블 버프 씨발 적을 처치했습니다 괜찮아 정글이가 다시 돌면 되지만 아군이 다녔습니다 뭐 아 니 분은 살아갔어? 이야아 지키서 존나 잘해 니 본능을 부인하지마 소환사 소환사 아 정글이나 돌아야겠다 야 원래 이렇게 정글링이 느리냐? 아 느려어 이 씨발 갱을 가내야겠다 이거 시발 정글를 언제 야 정글돌아서 언제 이거 하냐 갱 다녀야겠다 야 가자 눈치 까스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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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안 좋게 안 좋게 아 이거 언제 30 중이야 아 얘네 왜 레벨 3인데 계속 로밍을 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지? 되게 즐겁게 하네 다들 게임을 레벨 3인데 무슨 로밍을 다니고 있네 이달리 왜 아직도 레벨 3이야 탈주했네 이 새끼? 뭐지? 탈의 서포트야 탈의 서포트야 아 좀 타고 밀렸는데 러밍 다니고 있어 지금 운놈을 부인하지마 소환사 정글돌다가 힘들어서 탈주한 것 같은데 내가 보게 지금 블루가 살아있잖아 아 정글돌이 느리다 맘에 안들어 아 가자 나 이거보다 더 빠른게 좋아 니달리 정도 렉사이나 어? 니달리 안나갔네? 렉사이나 왜왜 나 있는거 알았으면서 왜 왜 들어온거야 너 아 진짜 개못한다 다 씨발 와아 호 nggak 근데 어앜 으앜 딥 룬글? 룬맨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내서 죄송합니다 아 이속 진짜 빠르다, 이속 진짜 빨라 이속룸까지 껴야겠네, 내가 보기엔 이거, 이거 먹어야겠네 변신 존나 해야지 야, 존나 빠르다, 이속 공수기랑 아, 이게 나와야 되는구나 야, 존나 빠르네 아, 존나 빠르다 와, 어마어마어마 진짜 빨라 진짜 빨라 딴게임하는구나 아, 나 리븐 상대하기 싫은데 해볼까? 나 이길 수 있으려나? 오케이, 됐게 나 이속 존나 빨라 으흐흑흐흐흨 아, 존나 빨라, 진짜로 하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흣 아 겁나 빠르네? 왜 이렇게 빠르지? 어 야 너무 빨라서 좋다 이거 아 재미있다 이거 ㅅㅜㅜ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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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예수고 으하하하 하하 ㅋㅋㅋㅋㅋ 개재매네 흐흐흐흐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흫 오 왤케쎄? 흐흫 야 왤케쎄? 어우 쎄다 와 나 기대도 안했는데 쎄다 흐흫 흐흫 오 왤케쎄? 나 이거 좀 사올게 뭐야 존나 잘하네 아 평소에 그렇게 해라 특포도 가야겠다 얼건? 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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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곧 너프 당할 것 같애 룸메아리에 이동소 슈퍼붙어있어요 이속 보여 이거? 이속이 500이거든요 평소에 이거 쓰면 550이야 아 흐흐흐 이 자식이래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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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ㅎㅎ 흐흐흐ossip 아 스턴 거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아 여기 애들 스킬은 안 맞지 그냥 직선으로 달리니까 아 시계 당연히 안 맞지 야 저 1코어 나온 애가 없냐 여깄네 너무 재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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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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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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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재리네